한 3개월 돼 가는 거 아냐? 60살 응? 60살 미설계와 남조가 끝나는 대로 이제 막 두 달 됐네요 그러면 예정이 준비도 해 주십시오 3개월만 됐으면 내 출신에 오우 맹랑하네 물어 이거 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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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안 돼 하하하 아 아 아 이러고 깜짝이었구나 하하하 하하하 이거 나무개 새끼만 부를 거야 아 안 돼 안 돼 그래, 이리와. 안 돼. 몇 개월 됐습니까? 예, 지금 몇 개월 됐어요? 117일. 아, 117일이요? 제가 견지 안 해도 되니까. 네네. 아, 예. 오늘 출진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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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